벤, 너 몇 살이야? 여섯 살! 여섯 살! 그럼 니네들보다 형이 있어! 충돌! 여덟 살 됐어! 축하해 축하해! 하피 버스테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평에 생일 축하합니다 슈퍼맨 놀아왔다 8주년 축하해요 하루해 하루해 에헤라 에헤라 8주년 좋구나 축하드립니다 슈퍼맨 8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요 축하해요 안녕하십니까 충성원입니다 벌써 발령 안 했네요 먹고 싶은 사람! 하이! 호동 먹고 싶은 사람! 하이! 안녕하세요 연호 시호 추사랑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맨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희 로이도 많이 컸어요 진짜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8주년을 너무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빠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파이팅 파이팅! 진짜 슈퍼맨을 오늘 모셨습니다 슈퍼맨이 서원희 서준이 아빠 이희재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 8년이네요 야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광진구에서 그 둘을 보면서 그날은 진짜 울었죠 야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다고 하니 전 진짜 감회가 새롭고 저는 두구두구 슈퍼맨은 천회 만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애로우스는 거리내면 스페인 yourself 댄서비스의 장애로우스는 닝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